주한세네갈 주한세네갈 총영사가 파튜 선수를 응원하러 파튜 기살 위기의 총력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효의 가운데 호위 파튜 뚫었습니다 이효의 왼쪽으로 갑니다 오피스파이크 직접 넘기고 있는 파튜 이원정 다시 파튜 터치아웃 됩니다 오늘 18득점에 파튜 끝까지 바라보던 박정하와 배윤아 선수였는데 아 여기에서 남해사를 뜯어먹으려고 파주가 때립니다 플로칸 경기를 끝내는 팀 한국도로공사 백제 타고 넘어갑니다 여우현 라이트 바이 거타이 직선입니다 어 발맥 볼 나왔어요 그리고 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분으로 갑니다 서초 안성점 파다 선수 2점 됐다고 판단을 했고 모여서 좀 세리머니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원정의 선택은 백업에 2점 상타로 갑니다 플로킹 참았습니다 범실 구소조 7개 8개 참고 많습니다 starbase 대결증 첫째! 오! 또 한 번 연첩으로 갑니다! 정말 제대로 불을 만나고 있습니다.